안녕하세요. 은태우 쌍둥아빠입니다. 아직 무리인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한 번만 꼭 부탁드리고 격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심성으로 대자연의 풍경과 일상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설레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23년 10월 28일 토일 같이 같이 걷기도보 우고 카페지기님 진행과 방그린님 총무봉사로 청량리역을 출발하여 제천역에 도착 제천시에서 제공되는 버스와 해설사가 동성한 제천시티투어입니다. 용도산 산림욕장 야생화단지 한방치유 숲길 우리나라 고대 최초 수리시설의 의림지 은총의 성모 마리아 하느님의 정원 천주교 배론성지 제천 전통시장을 담은 영상입니다. 오늘의 배경음악은 국내 최고의 트롬벳 연주자 김인배님의 성향을 제 하모니카 연주로 넣어보았습니다. 아마추어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즐겁게 보아주시면 다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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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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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